Q.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 온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나는 놈을 고장 말 몇 개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담을 담아듯이 나는 깼지 How you feel? 지금 기분이 어때? 사실 난 너무 좋아 근데 조금 불편해 나는 내가 깨지 돼지인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와서 진주 목걸이를 꺼내 카트트랙 예전보다 저 집구석 소환했던 슈퍼히러 이제 진짜 된 것 같아 근데 갈수록 뭐 말들이 많아 누군 달리라고 누구 멈춰서라 해 얘는 숲을 보라고 걔는 두 곳을 보라 해 내 그림 잔하는 망설이 일하시고 불렀네 캔극을 되고 나서 망설이 저기 없었네 모래 아랫던 나님 좀명 가랫던 자꾸 나 따라하지랑이처럼 뜨겁게 자꾸 나 노려보네 야 이 짓을 왜 시작한 거지 벌써 잖냐? 넌 그냥 들어주는 네가 이딴 게 막 좋았던 거야 가끔은 그냥 싹 다 헛소리 같아 잠에 나오는 거 알지? 치기 같아 낫다 위가 무슨 뮤직 낫다 위가 무슨 춤 낫다 위가 무슨 소명 낫다 위가 무슨 뮤즈 내가 아는 나의 흠 어쩜 그게 사실 내 전부 세상에는 사실 남은 관심 없어 나의 서툰 질실리지도 않은 후회들과 맨밤 싱그런 게리 굴고 돌릴 길 없는 시간들의 습관처럼 비틀어도 그때마다 날 또 일으켜 세운 거야 최초의 질문 내 이름 폭샷 그 가장 앞에 와일 뻔 So I'm asking once again, yeah, yeah, who the hell am I? Tell me all your names baby, do you wanna die? Or do you wanna go? Or do you wanna fly? What's your show? What's your drink? Do you think you're alive? Oh shit